아 요즘 속이 너무 안 좋네 어! 이거 뭐야 식물성 유산균? 아 이거야 네 안녕하세요 KSTV입니다 광고색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바로 이겁니다 코코에스 식물성 유산균 네 코코에스 식물성 유산균은 식물성 배지에서 얻은 진짜 식물성 비건 유산균이에요 독자 개발 기술 식물성 배지 100%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코에스 식물성 유산균 제품에는 전남 단량 배추 유래 유산균에서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포당 100억 CFU 함유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은 아주 좋게 느껴지네요 이 제품은 이태리 비건 인증 마크를 획득하여 채식주의자 분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장제의 재질이 특이한데 FSC 인증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세계적 환경 보호에 중참하는 점도 좋고요 20가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하여 자연을 담은 건강한 식물성 레시피로 이 제품을 제조한 점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레몬맛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도 좋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6가지 식품 합성 첨가물도 제로라고 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냉장 보관 배송으로 디테일도 챙기는 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불규칙한 습습관 등으로 인해 상쾌한 하루가 그리운 분들에게 좋은 코코에스 식물성 유산균 한번 먹어보고 제품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제품 좀 열어볼게요 되게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있는 점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포장지 재질도 확실히 약간 친환경 인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박스당 30포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지컷도 되어 있습니다 제품 한번 먹어보고 제품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확실히 건강에 좋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지컷으로 된 스틱 형 제품이라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게 느껴지네요 또 가루 형태부터 있어서 되게 먹기도 편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이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바쁘신 직장인과 같은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제품에 대한 한주평과 별점은요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V였습니다 지금까지 KTV였습니다 KTV였습니다 KTV였습니다